강원도 전체에 대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선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선거는 어땠는가? 여러분 강원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관내가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이 오른쪽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바꾼 다음에 만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그린 것이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모든 지역에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춘천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 7% 윤석열 마이너스 6% 원주시는 이재명 플러스 7% 윤석열 마이너스 6% 강릉시는 이재명 플러스 7% 윤석열 마이너스 6% 동해시는 이재명 플러스 3% 윤석열 마이너스 2% 제약 전문가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이 동해시라고 합니다. 동해시가 조작이 그만큼 덜했다는 거죠. 삼척시 이재명 플러스 7% 윤석열 마이너스 6% 이 마이너스 6% 플러스 7%는 무슨 뜻입니까?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의 표를 사전투표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누구한테 넘겨줬다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넘겨줬고 실물 위조 투표지가 그대로 투입된 것 같지는 않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후보자 간에 표가 이동한 것을 보인다. 그러니까 총표가 이동한 것은 삼척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 14% 내외가 되는 거죠. 6% 빼앗고 7% 더해줬으니까 반올림 했으니까 얼쭉 14%일 겁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7%를 더해주고 6%를 빼앗았으니까 합치게 되면 뭡니까? 13%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무엇이 13%입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 이동한 겁니다. 이런 평균감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에서는 평균적으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윤석열 후보로부터 6%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7%를 더해준 이게 반올림 했기 때문에 거의 수치는 일치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가 조작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제야 전문가가 아니고 시민디님이 일치 그려준 표는 이런 표가 되는 거죠. 거의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라기보다도 그냥 뭐죠 컴퓨터 게임하고 비슷한 그런 게 돼버린 거죠. 이런 표는 나올 수가 없고 그다음 평균값이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뭐죠 차이값을 구해서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죠. 강원도 춘천시 선거입니다. 거의 뭐죠. 100% 조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조작했냐 한번 봅시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입니다. 후보 수가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죠. 득표율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득표율을 구한 겁니다. 그 득표를 가지고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구하면 조작이 있는 경우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차이값이 큰 두터운 표가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이 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딱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키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다른 군소부는 제키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여러분들 놓고 그 다음에 득표율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복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3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47%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11%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저는 미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복업의 주민들이 당일투표에서는 36%를 이재명을 지지하고 사전투표율은 47%를 지지한 겁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투표의 36%를 지지했으면 사전도 36%와 비슷한 값이 나와야 되죠. 표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집어넣지 않고서는 일어나기가 힘든 일입니다. 윤석열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59%입니다. 놀랍게도 사전투표 득표율 49%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10%가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미친 수치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춘천시 신복업에서 당일에서 59%를 하면 사전도 당년에 59%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49%도 쪼그려뜨린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표를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동면입니다. 이재명은 44%를 얻었습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 이재명은 사전이 50%입니다. 7%와 차이를 내긴 겁니다. 윤석열은 당일에서 51% 사전에 46%입니다. 6% 4% 차이를 낸 겁니다. 더 극적인 것은 여러분들 신동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29%의 당일 투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은 49%입니다. 무려 20% 객자를 낸 겁니다. 신동면의 면민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이재명을 29% 이름도 지지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49%를 지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넣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은 당일 투표 득표율의 65%를 듣는데 사전투표 득표율 47%밖에 못 얻었습니다. 18%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표를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신동면에서는 신동면민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65%로 윤석열을 압도 조치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신동면민들이 49%로 이재명을 압도 조치했습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동별로 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동별로 있었다는 이야기는 동에 속하는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에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훔쳐갔냐 이 그래프를 보면 나오죠. 이건 선관이 발표된 자료, 이것은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윤석열한테 15%, 심상정의 15%를 가져갔네요. 그 다음에 이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 후보별 득표소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관외 사전투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7033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분명히 공식표를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5915표를 받은 겁니다. 5915표 가운데서 여러분들 표를 얼마를 더해줬는가 하니까 윤석열의 1048구표, 심상정의 70표를 더해줘서 이렇게 7033표를 받은 걸 뻥튀기를 시켜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춘천시에서 윤석열은 6990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990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8039표를 받았는데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1049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심상정이 여러분들표 받은 536표 가운데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70표를 빼앗아 가지고 윤석열은 8039표를 받았는데 6990표로 심상정은 536표를 받았는데 466표를 받은 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께서 왼쪽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 조작값을 찾아낸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것은 이 조작 한 수치만큼을 이재명은 득표수를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은 채워주고 빼앗긴 것만큼 심상정은 빼앗긴 것만큼 채워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 가지고 전국에 다 발표해 가지고 선거를 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해 가지고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크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 플러스 13, 플러스 17, 플러스 9, 플러스 20, 플러스 13, 플러스 7, 플러스 1 선거만 하면 사전투표에서는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다 공짜로 먹은 사람은 토해내게 하고 빼앗긴 사람은 다 더해주고 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수치가 작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제아점과 추정해 보니까 15%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5% 윤석열한 게 6428표 심상정학의 357표 6785표를 더해주고 6785표를 빼앗은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딱 계산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5%를 조작을 했다 표가 이동됐다 13.5%의 절반을 빼앗고 절반을 더해주고 이렇게 조작값을 찾은 다음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수정해 주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밑이 진짜입니다 진짜는 1.8% 오차 범인이니까 표이동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당일 득표율이 41, 사전 득표율이 48, 6.7%나 차이 나는 겁니다 큰 차이입니다 이런 숫지로 일어날 수 없죠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를 수정하니까 48%를 이재명이 받은 것이 아니고 40%를 받은 겁니다 당일 41% 사전 40% 그 차이가 0.9%는 오차 범인 겁니다 윤석열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당일 득표율 54, 사전 득표율 48 이렇게 6%나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 6%나 그래서 이 48%의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수정하니까 55%로 정상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진짜를 구해보니까 당일 54%, 사전 55%, 격차 플러스 1.2% 오차 범인이 낸 겁니다 이게 정상 선거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오고 밑이 나오고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표를 쑤셔 넣어주고 표를 빼앗으면 이렇게 위가 나오는 겁니다 13.5%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13.5% 표도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유독 손을 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윤석열, 심상정, 이재명만 큰 차이가 나는 이런 격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강원도에 이렇게 격차가 나오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참 큰일이죠 대통령은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같고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시대적 소명을 의식이나 이런 거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참 대한민국이 딱하게 됐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어버렸습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기가 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거죠 이것이 이제 3구 대통령 선거의 강원시 춘천 사례입니다 강원시 춘천 사례 이게 여러분들 춘천이라고 강원도 사례 오늘 강원도 사례하고 강원도 사례 가운데 춘천시 이게 다 뭐죠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다 제아전문가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방대한 그런 범죄를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참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했지만 이시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도 좀 드물고 하니까 참 딱한 거죠 지금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319명이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못 보게 하니까 이게 참 문제가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지금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걸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선거가 제대로 치러진 나라 같으면 절대 푸틴이 독주를 할 수 없는 거죠 푸틴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1년부터 계속 부정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푸틴에게 여러분 가장 알랑방구를 많이 끼는 지난 사람의 벨라루스지 않습니까 바로 서초구에 변경한 벨라루스도 그 많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저항했을 때 불구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꺾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경멸하는 베네수엘의 사람들도 초기에 얼마나 저항했습니까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천만 가운데 약 4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할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더 열렬했죠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꺾인 겁니다 한국은 참 정말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이거 뭐 내가 무슨 이득이 있어가지고 이런 방송 하겠습니까 가끔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그냥 집어치워야겠다는지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럼 내가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오는데 대한민국 선거는 완전히 뭐죠 선거 데이터가 다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가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마다 다른 조작률만 적용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선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강원도 사례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발표하는 중앙선거관리는 선거대이터가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숫자를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한번 캡처해서 하셔가지고 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덕표율을 보시게 되면 사전과 당일이 동별로 엄청나게 격차가 날 겁니다 11% 차이가 나고 7% 차이 나고 13% 차이 나고 20% 차이 나고 9% 표를 숱셔 넣어줬으니까 이런 플러스 값이 다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17% 플러스 13%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이 미쳐도 뭡니까 통계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해서 이재명 지지도가 이렇게 다를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윤석열은 모두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심상정도 모두 다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제로 여기 플러스 나왔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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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하는 데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나라예요 정말 이 정도로 했으면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좀 움직여야 되고 국힘당도 좀 움직여야 되는데 도저히 뜻이 없으니까 뭐가 그렇게 약점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지난 이 말씀처럼 베네수에라 사람들은 거리로 막 뛰쳐나오고 서명도 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한국보다 100배 낳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문제가 커요 알아듣다 사세요 나는 이 정도 해 주는 거고 내 보고 뭐 이것도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내가 뭐 몸이 뭐 한 하나지 뭐 몸이 100개월 1000개입니까 행동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지 뭐 이거 못 막으면 자식들하고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이런 부정을 이렇게 저질렀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유만 외치고 참 한심한 사람이야 내가 보면 완전히 대책이 없는 사람 같아 본인 자리가 들썩거려야 아마 정신을 차렸지 본인 자리가 들썩거려도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의 춘천시 선거 사례인데 강릉시 묵호시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3구 대통령 선거 강원도 상하하고 춘천시 선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 새로운 내용 준비해가지고 내일 혹시 방송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없으면 공박사 신혼모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